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지난 시간에 지적에서 측량을 갖다가 했었는데 그 마무리 안된 게 있습니다 그걸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재 149페이지 보시면은 지적 측량 성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적 측량 하는데 사용하는 기준점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교재를 보시면 하단에 도표로 정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적 기준점 하고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렇게 3개를 지적 측량 기준점 이렇게 부르는데 그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측량의 이름을 먼저 아셔야 돼요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측량의 이름을 기초 측량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그 지적 기준점을 갖다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위에 땅 위에다가 설치한 때는 어디에다가 어느 토지 위치에 설치했는지 그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걸 측량 성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건 그 측량 성과를 갖다가 관리하는 관리권자가 누구인지 그게 시험 문제하고 그 측량 성과를 갖다가 열람하고 싶으면 누구한테 열람을 신청하는지 그걸 갖다가 정리해 주시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독립된 한 문제는 아니고 지문 하나로 들어갈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 지문 하나를 잡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곧 보시면 149페이지 하단에 도표 보시면 지적 삼각점의 측량 성과는 시도자가 빠졌네요 시도지사가 열람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 열람 지적 삼각보조점 지적소관청이 측량 성과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의 열람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근점도 마찬가지로 성과 관리와 열람 신청을 지적소관청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체 구조를 보시고 나서 지적측량 기준점은 지적삼각점이든 지적삼각보조점이든 지적도근점이든 다 지적소관청이 성과 관리하고 지적소관청이 성과 관리하는 지적소관청에게 열람 신청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구조를 잡아놓고 여러분들은 이제 키워드 하나를 치셔서 보셔야 되는 게 시도지사가 측량성과 관리해주는 거 하나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게 지적삼각점의 측량성과죠 그거하고 지적삼각점의 성과 열람 신청은 시도지사가 들어가 있죠 그것만 키워드 치셔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해 두시면 될 겁니다 즉 지적삼각점의 측량성과 관리 시도지사 지적삼각점의 측량성과 열람 시 도지사에게 열람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지적소관청에게 열람한다 성과 관리도 지적소관청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150페이지 표준 지적기준점의 표지 설치 관리는 여러분들 안 보셔도 되는 주제니까 그쪽은 패스해 두셔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봐주세요 7절 마지막 주제 지적파트의 마지막 주제가 뭐냐면 지적측량적부심사입니다 지적측량적부심사를 해주는 데가 지적위원회인데 그럼 두 군데 주제를 갖다 배운다는 거죠 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지적측량적부심을 심의위결해주는 지적위원회라는 데가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앙지방지적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구성원수를 갖다가 회의위 구성원수 그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지문잡기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먼저 153페이지 지문 잡아볼게요 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가 지적측량적부심의 의결하는 데인데 자 이제 키워드 지문만 잡아서 여러분들 따로 나가시는데 이건 이해하고 그럴 주제가 아닙니다 지문만 키워드 치셔서 지문만 눈으로 보시면 다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지적위원회 상단에 지적측량성과적부여부의 심사청구사항을 심의위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이걸 형광펜치 줘 주셔야 하죠 중앙지적위원회를 어디에 두도록 돼 있는지를 시험에서 출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그걸 기억해 주시고 쉼표 다음에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지도 이하에는 시도라 한다 시도만 형광펜치시고 지방지적위원회 둔다 그걸 형광펜치시고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를 어디에 두도록 돼 있는지 이 법조문을 키워드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두도록 돼 있다는 거 시험의 기출문제를 소개시켜 드리면 지방지적위원회는 시군구에 둔다 이렇게 출제했었습니다 지방지적위원회 두는 곳은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 그 시는 특별시광역시만을 부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 구성 나옵니다 자 위원장은 국장이 부위원장은 과장인데 그건 뭐 여러분들이 키워드가 필요가 없는데 위원수에 숫자가 나오죠 그러면 숫자 위원 임원 5인 이상 10인이야 그 다음에 위원 임기 2년이죠 그 숫자는 왜 기억을 꼭 키워드 치셔서 하셔야 되느냐 하면 객관식 시험 문제는 반드시 숫자내는 것을 갖다 누구든지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키워드 유원수 5인 이상 10인이네 그 다음에 임기 2년은 숫자를 갖다 형광펜 치여서 그 키워드를 갖다 눈으로 보시는 작업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중앙지적위원회 회의가 나옵니다 자 이제 ㄱ, ㄴ 나오는데 곧 패스하셔도 되고 ㄷ번 지분 잡으셔야 돼요 모든 국가기관의 회의를 할 때는 여러분들 제조기원회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이제 보시면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 열리고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지문 정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ㄴ 번 ㄴ 번은 뭐를 또 키워드 치셔서 기억하셔야 되느냐 하면 그 회의가 열리게 되면 위원들에게 회의에 참석하러 오라고 통지해 줘야 됩니다 위원들에게 회의 며칠 전까지 참석하러 오라고 서면 통지해야 되느냐 그 숫자가 5일 나오죠 고거 5일을 형광펜 치셔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요걸 기출문제에서 한번은 7일 이내에 회의 시작 전 7일 이내에 서면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시작 전 5일 이내 5일 전까지 서면 통지한다는 것 그 5일을 갖다 키워드 형광펜 쳐 주시면 될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은 자 이제 교재 넘겨 보시면 155페이지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 마무리 정리입니다 지적에서 이제 마무리가 뭐냐면은 지적측량 이제 했는데 그 측량성과도가 나왔는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측량성과가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내 땅이 이거 측량한게 잘못됐다 싶으면은 그것이 잘못됐는지를 아니면 적법한 측량인지를 갖다가 심사 요청하는 걸 지적측량 적부심사 이렇게 부릅니다 요것은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 흐름도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서 이제 이해해 두시면 되는데 자 이제 절차 흐름도 가볼게요 지적측량 적부심사 제도는 지적측량 적부심 적법한지 부적법한지를 갖다가 적법 부적법을 심사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지적측량 적부심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부심 청구서를 시 도지사에게 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적부심 청구서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면은 시 도지사는 적부심 청구가 들어오면은 요거를 지방지적위원회 지지위 이렇게 쓸게요 역칭해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 청구서를 갖다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 자체가 시험 문제입니다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 청구하는데 어디를 거쳐 적부심을 청구하느냐 시 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을 청구합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을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x라는 거죠 반드시 어디를 거쳐서 나와야 되느냐 시 도지사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 청구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럼 두번째 시도이사는 적부심 청구서가 들어오면 지방지적위원회 이렇게 해부해야 하죠 며칠내 해봐야 30일내 자 두번째 그럼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 청구서가 들어오면은 그걸 적법하다 부적법하다 심의의결해 주는데 요거 심의의결을 며칠내 하는지 알아두셔야 하죠 60일내 심의의결입니다 단 1차에 하나요 한번 하나요 의결을 거쳐 30일 넘지 않는 범인에서 연장할 수가 있고 연장은 딱 한 번만 가능합니다 근데 연장기간은 30일을 넘을 수가 없고 그러면 심의의결기간은 60일인데 자 의결을 거치면 한 번도 연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연장기간이 최대한 30일 넘지 않으니까 최대 심의의결기간은 90일 아무런 연장기가 없으면 60일 내에 심의의결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지방지적위원회는 심의의결을 내렸으면은 의결서를 갖다가 시도지사에게 송부합니다 자 그러면 의결서를 송부하던 시도지사는 의결결과내용을 통지해 줘야죠 의결결과내용을 통지를 적부심 청구했던 청구인에게 이제 통지해 주면 되는데 그런데 의결결과내용을 며칠 내에 통지하나요? 7일 내에 통지합니다 적부심의결서 송부 받으면은 의결결과내용을 7일 내에 통지한다 자 그 다음에 마무리 자 적부심의결결과내용을 통지받은 청구인은 의결결과에 불복하는 때는 뭐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심 재심 청구는 의결결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90일 내에 재심 청구는 국토교통부 장관 거쳐 국장 이렇게 줄여서 부를게요 국장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을 청구하는 겁니다 중지위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에서는 국장이 제출한 그 재심 청구사 안권을 해받아서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재심이 의결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재심 절차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재심 절차인데 재심 절차는 이제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은 자 이쪽이 적부심 절차라는 겁니다 지적측량 적부심 절차인데 지적측량 적부심 절차는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적부심 절차의 시도지사는 재심 절차의 국장으로 한다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 절차는 여기는 재심은 중앙지적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법에 규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왼쪽에 적부심 절차를 갖다 그대로 똑같이 사용해서 재심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적부심 절차까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재심은 그대로 포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지방지역위원회 직접 적부심이 아니라 어디를 거쳐 시도지사 거쳐 적부심 청구 자 그러면 시도지사는 적부심 청구 들어오면 지방지역위원회 매칠내 해부 3, 2, 10일 그 다음에 지방지역위원회는 적법하다 부적하다 심의의결 60일 단 일체 하나에서 30일 넘지 않는 범인에서 연장 적법하다 부적법하다 심의의결을 했으면 의결서를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송부 시도지사는 의결결과 내용을 청구인에게 7일 내에 통치 청구인은 의결결과 내용을 통지 받으면 재심 청구는 90일 내에 재심 청구 누구를 거쳐 중앙지역인에 했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역인에 재심 청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렇게 정리하시면은 요쪽 지적측량 적부심 절차 얘기도 다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지적파트를 다 끝난 것이고요 자 이제 교재 여러분들 161페이지 등기 파트를 보겠습니다 자 등기 파트는 161페이지 등기 파트 보기 전에 고 앞페이지에 159페이지 자 이제 고 등기 파트의 전체 목차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그 목차에서 이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소개되어 있을 거예요 총론 챕터 1장 총론 그 다음에 챕터 2장이 자 뭐가 나있냐면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3장이 등기절차 3장이 등기절차 이렇게 나와있고 자 고기는 3장 등기절차 라고 하는데 요건 총론 이렇게 이제 부르면 되죠 모든 등기절체 이제 일반 버벌리 공통과정을 등기절차 총론 그 다음에 4장이 등기절차인데 요거는 강론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강론 그 다음에 5장도 각종 등기절차 똑같은 거네 뭐 그런데 워낙 등기 개별등기 각종 등기가 많아서 등기절차 강론을 4장과 5장 두 개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걸 편성 구분한 이유는 없습니다 워낙 강론 절차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민법의 권리를 갖다가 물권 채권 이렇게 변별을 하죠 그럼 등기절차도 개별등기 강론이 많기 때문에 4장과 5장 하나의 장으로 안 만들어 놓고 두 개의 장으로 거쳐서 강론 절차를 갖다가 이제 규정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의 신청 이렇게 이의 신청은 이렇게 6장으로 따로 떼어놔서 볼 수도 있고 요 3장의 등기절차 총론의 마지막으로 하나의 절 파트로 집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재같이 독립된 장으로 편성할 수도 있고 3장 안에 이제 마지막 절로 편성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교재가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보죠 이거를 이제 소개시켜 드린 이유가 등기법에서 총 12문제가 출제된다는 겁니다 1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등기법은 워낙 주제가 방대하기 때문에 12문제를 갖다가 어디에 출제하는지 위치를 파악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걸 먼저 소개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12문제가 예전에는 요 3장의 등기 절차 총론의 출제 비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예전이라는 건 수작업으로 등기를 할 때 이제 얘기인데 현재는 전산으로 등기 업무를 지금 모든 전 관할 등기소가 하고 있죠 지금 현행 제도에서는 요쪽에 이제 출제 비율은 완전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요 100분을 치면은 요쪽이 30에서 40% 육박하게 이제 출제 했었는데 이쪽은 10% 로 이제 출제 비율이 10에서 20 으로 완전 줄어들고 문제 문항수 기준으로 하면은 12문제에서 자 요쪽 등기 절차 강론의 4장 5장이 요쪽 파트가 7문제에서 8문제 그럼 7문제에서 8문제라는 것은 12문제에서 60% 에서 70% 가 이 4장 5장 으로 이 출제 경향이 아예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써서 봐 주셔야 될 집중해서 많이 공략하셔야 될 파트가 요 4장 하고 5장 강론 파트를 갖다가 이제 집중해서 좀 여러분들이 봐 주시기 바라고 이 신청은 독립적인 시험 문제로 나아낼 수 있는 장 자체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제로 왜 제로 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건 독립된 장의 성질이 아니고 개별 주제에 해당하는 이제 성질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로인데 자 이제 한 문제가 나는게 언제쯤 나느냐 한 4년이나 5년에 5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요것도 뭐 여러분들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요 등기 절차 총론이 이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이렇게 배당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요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있죠 여기에서 이제 등기부라는 2장 자체에서 이제 3가지 주제인데 중개사 시험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도 법무사 시험과 관련해서는 등기소가 중요하고 등기업무하는 등기관이 중요하겠지만 중개사 시험에서는 등기소와 등기관은 시험범이라 하더라도 관심사가 아닙니다 성질상 중개업무 할 때 등기상 증명서인 등기부라는 장부 볼 줄만 알면 되기 때문에 등기상 부 열람 할 줄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 2장에서는 등기부라는 장부 자체만 관심사를 보통 시험에서 가집니다 자 여기에서 보통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자 1장의 총론 파트가 1장의 총론 파트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문제에서 또는 두 문제 정도를 출제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출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1장서부터 이제 들어가 볼게요 1장의 총론은 무슨 총론이냐면 등기제도 일반론입니다 그럼 1장의 총론에서 이제 배우셔야 될 게 어떤 주제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게 부동산 등기 파트니까 자 이거를 들어간다는 겁니다 부동산 등기 무슨 총론이냐면 부동산 등기에 대한 일반론을 갖다 서술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1장에는 부동산 등기 파트가 이제 이 1장 얘기인데 이 부동산 등기 파트는 자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하는데 1장에 편 선행해 놓은 게 민법의 주제하고 등기법의 주제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기법을 어려워 하시는 게 민법이 안 되신 분들은 민법을 지금 막 배우는 과정인데 시험 마지막까지도 이제 민법을 정리 못해서 이제 어려워 하시는데 등기법은 민법을 다 배웠다는 전제로 그 다음부터 서술되는 과목이니까 민법에 다 배운 내용을 1장에 다 압축해 놓고 1장에 다 서술하니까 등기법은 첫 페이지에서부터 맥힌다고 생각하시고 수험생들이 어려워 하시는 이유가 민법을 전부를 압축해서 1장에 표현하기 때문에 등기와 관련된 민법 얘기가 1장에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려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자 1장에 이제 부동산 등기에서는 자 이런 얘기를 이제 먼저 부동산 등기가 뭐냐 등기법을 들어갈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등기의 유형이 어떻게 있느냐 자 등기의 종류라고 하는데 우리 등기 절차 강론 4장 5장의 개별 강론이지 않습니까 그럼 부동산 등기법 등기 절차 강론에서 배울 개별 등기 이름들을 배워나가는 게 등기의 종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등기는 무엇을 등기 해야 되느냐 그걸 등기 사항 이렇게 불러요 네 번째 자 등기라는 걸 하게 되면 등기라는 걸 하게 되면 등기에는 어떤 효력을 부여하고 등기가 효력을 부여하려면 법에서 등기가 유효가 되기 위한 법적 요건이 뭐가 있는데 등기의 효력과 유효 요건입니다 이렇게 총 네 가지의 주제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해 주시면 될 건데 이 얘기들이 특히 이 네 번째 주제 이 주제가 이제 순수한 민법 주제 그 다음에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등기 효력 유효 요건은 민법에 순수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등기치는 등기법 등기 절차 총론에 민법에 해당하는 주제를 중복하여서 여기를 갖다가 구성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볼게요 그럼 이제 하나씩 이제 해나가시면 되는데 부동산 등기 의의가 뭐냐 이제 요거 가볼게요 자 요거는 보시면 교재 어디를 봐 두시면 되느냐 하면은 자 163페이지 현행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란 등기관이 등기소에서 등기부의 사실관계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관계라는 용어는 적당한 용어가 아니고 부동산 표시 가로 해놓고 하는 용어가 더 정확한 법률 용어입니다 자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거 기록된 것을 등기부라 등기 기록된 등기부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자 그럼 1,2,3,4,5는 하나씩 이제 일견을 미시적으로 분석해서 읽어나가는 거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이렇게 읽어나가는 겁니다 형합편은 이제 드시면서 제가 이제 키워드 칠하는 데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에요 자 이제 먼저 읽을게요 등기는 등기관이라는 공무원이 등기관데 그럼 양가로일 등기관이 누구야를 양가로일에서 서술한 겁니다 등기관이란 지방법원장 지원장의 지정을 받아 등기사무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보중에서 지정을 한다 누가 지정을 하느냐 하면 지방법원장 지원장 여러분들이 키워드 하시려면 등기관 지정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키워드 치시면 돼요 거기에 지방법원장 지원장 나와 있죠 그걸 키워드 치시고 자 두번째 2번 등기업무는 등기소라는 관공세에서 등기업무 하는데 양가로 2번은 그럼 등기소가 어딘지를 갖다 해 놓은 겁니다 자 그거 보시면 세군데 나와 있죠 지방법원, 동지원, 등기소 세군데 키워드를 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세군데 관공세에서 등기업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법원에서 등기업무 처리하고 지방법원 지원에서 등기업무 처리하고 등기소라는 관공세에서 등기업무 처리합니다 세번째 등기기록 등기부 이렇게 나왔는데 뭐가 등기기록이냐 토지건물 정보를 갖다 기록해 놓은 것을 갖다 등기부라고 하는데 그 등기부 자 이제 세번째 등기부에서는 키워드가 토지 등기부 건물등기부 두가지로 우리나라법원 등기부를 구분한다는 거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는 두가지가 있다 토지등기부하고 건물등기부 자 네번째 무엇을 갖다 기록한 것을 등기라고 하느냐 부동산표시 권리관계 이렇게 나와 있죠 부동산표시 권리관계 중에 부동산표시에 관한 사항은 표제부에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갚고 을거라는 데다 기록을 합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양가로 5번 등기기록 자체 기록하는 행위 자체를 등기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등기기록이란 한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자료를 등기기록이라 한다 그걸 키워드 치시면 돼요 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정리 자 이제 용어를 이제 보시면은 자 이제 등기하는 이제 목적물은 자 여기에 먼저 우리 지적이 배웠으니까 지적의 단위가 토지니까 토지는 한필지 단위로 등기 기록을 그 다음에 토지의 정착물 중 건물을 갖다가 건축하면은 건물에 대해서는 지붕과 외벽과 주기둥으로 설치된 이 건축물을 갖다가 한 개의 건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토지를 등기할 때 건물을 등기할 때 우리나라는 토지 위에 건물이 건축돼 있어도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니까 토지를 따로 등기 건물을 따로 법적으로 등기하도록 돼 있으니까 등기세는 등기기록이 토지에 대해서 1등기기록 건물에 대해서 1등기기록 이렇게 두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첫번째 자 그 다음 두번째 토지에 대해서 한필지 토지에 1등기기록을 둔다는 이 일의 의미란 등기기록에 표제부라는 용어가 있다는 겁니다 법에서 표제부라는데 갑구라는데 을구라는데 이 세가지 법률 용어가 1등기기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전산에서 1등기기록이란 표제부 갑구 을구 이 세개의 양식을 합쳐서 전산에 이 세개의 양식을 합쳐서 1등기기록 이렇게 부르는데 그 1등기기록 안에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토지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걸 등기 건물에 관한 1등기기록이란 토지나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건물에 관한 1등기기록을 갖다가 표제부 갑굴구에 기록하는 자체를 등기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럼 갈게요 토지를 갖다가 등기기록 할 때는 이 땅이 대한민국에 어디에 위치한 땅이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위치한 땅이야 그 다음에 몇번지 땅이지 10번지 토지지 그 다음에 이 땅의 용도 뭐로 사용해야 되지 주거상업용 건축물 땅으로 사용하면 되지 지목 이걸 갖다 기록하는 걸 등기라고 하고 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갖다가 부동산 표시, 토지 표시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 기록하는 것을 갖다가 등기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이걸 표제부에 등기를 하고 나면 등기한 순서를 좌측에 이렇게 표시번호에 등기한 순서를 적어주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갑굴하는 데는 무엇을 등기하느냐 하면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생겼을 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등기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양식이 무엇이냐 갑굴입니다 그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한 가지가 아니라 소유권이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과정을 이끌어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갑구했다 등기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어디에다가 등기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냐 을구라는 데다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등기 기록에 표제부 갑구 을구에 토지의 표시 소유권의 객체 소유하고 있으면 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어느 어디에 대한민국 어디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 소재 몇 번지 땅을 소유하고 있지 지번 이 소유하고 있는 땅의 용도가 무엇이지 지목 소유하고 있는 땅의 넓이가 어떻게 되지 면적 소유권의 객체를 정해주는 걸 토지의 표시 그럼 이게 건물 등기 기록일 때는 건물 소유권의 객체를 정해주는 걸 건물의 표시 합쳐서 부동산의 표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표시를 갔다가 등기할 때는 어디에다 등기를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느냐 표제부에 그 토지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할 때는 갑구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기할 때는 을구에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잡으셔야 될게 자 이제 뭐를 잡으셔야 되느냐 하면 이거는 자 여러분들 165페이지 등기제도는 이제 민법의 기초용어들이니까 이건 뭐 시험하고는 조금 거리가 이제 먼 주제들이에요 요거는 뭐 여러분들 민법으로 넘길게요 자 넘겨 보시고 자 이제 어디를 봐 두셔야 되느냐 교재를 여러분들 171페이지 등기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펴 보시고 고기 펴 놓고 나서 일단 또 하나 이제 잡아 나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등기법에서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 어떤 주제냐면은 자 요거요 자 자 이 부동산 등기가 이제 결국 1등기 기록에 표제부 값구 월구에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권에 관한 정보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갖다 기록하는 걸 등기다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제 이게 여기에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자 요 토지가 갑의 토지 라면은 그러면 등기부 값구에 소유권자에 관한 상이 갑 앞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 올라가 있는 게 이제 등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 갑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갑니다 제일 많이 났던 25 26 27 계속 시험에서 나는 독립된 문제는 아니지만 지문으로 매년 들어가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의리라는 사람과 자 이 땅을 갖다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땅을 의리라는 사람이 사고 싶어서 이 땅 등기상 증명서 옛날로 얘기하면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소유자가 갑이네 그럼 따라서 갑을 찾아가서 이 땅을 나한테 팔지 않겠소 했더니 그래 3억 주면 팔을게 그러면 3억을 지급하고 이 토지를 갖다가 사는 이 채권 계약을 매매 계약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매도인은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을 내용으로 한 채권 계약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이 다 실어지면 매도인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걸 부동산 물건 변동 이렇게 부릅니다 부동산 물건 변동은 뭐하여야 효력이 있느냐 하면 물건 변동은 즉 매도인 갑의 소유권이 매수인 을 앞으로 이전되는 것을 갖다가 물건 변동 이렇게 부르죠 물건 변동은 민법 186조에 의하면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 등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 그러면 지금 매도인의 소유권 기록이 등기인데 매수인 을 앞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효력이 생기려면 매수인 을이라는 사람 앞으로 매도인의 등기를 매수인 앞으로 기록받고는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있다 그러면 등기를 신청하면 매도인의 협력을 얻어서 매수인 을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매수인이 매도인과 같이 가서 등기를 신청한다는 거죠 그럼 그 등기 신청을 받으면 매도인의 소유권의 이름을 이렇게 매수인 앞으로 이렇게 바꾸는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매수인은 2번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이 매수인은 이제 비로소 등기했으면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법에서는 25, 26, 27에 출제된 게 등기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매수인 을이 등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등기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매도인의 협력을 얻어서 매수인이 등기수에 들어오면 소유권 등기 바로 우측 옆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등기 신청한 날짜가 있습니다 며칠날 등기수에 들어와서 그 서류를 집어넣는지 이 노란 지점에 지금 소유권자 옆에 우측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해놓고 이 노란 지점에 여기에 날짜가 표시되는데 이때 소유권을 등기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시험 문제에서 출제한다는 것이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 등기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등기의 효력은 언제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 마침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등기 마쳤으면 소급하여 접수한 때부터 등기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등기의 개념에서는 이거를 꼭 기억해 주고 가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거 하나를 정리하셨으면 등기 개념에서는 시험 문제는 따로 한번 이해하고 나서 시험 문제는 이거 하나를 공략하셔서 다시 한번 등기 마치면 물건 변동이 일어나는데 그 물건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그 등기를 접수한 때로 소급하여 등기의 효력을 법에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인정해 준다는 것 그거 하나를 꼭 잡아주시기 바라고 자 이제 그거 하셨으면 교재 171페이지의 등기의 종류 이 두 번째 주제가 나올 겁니다 등기의 종류 자 이제 이 주제에서는 등기의 종류 주제는 자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분류를 여러 가지로 해놨어요 등기 대상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방법에 따른 분류 효력에 따른 분류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내용에 따른 분류 별표 하나 방법에 따른 분류 주등기 부기등기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걸 별표 3개 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등기 종류 분류에서는 등기 방법 형식에 따른 분류인 주등기와 부기등기 변별하는 시험 문제가 반대히 독립된 문제로 시험에 출제된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가 출제되는 게 등기 내용에 따른 분류를 출제합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럼 갈게요 시험에 나오는 법률 용어지만 시험에서 독립적으로 출제 대상이 아닌 거 용어 정리부터 등기 대상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겁니다 갑구에는 권리를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권리를 등기하는 게 갑구, 을구 등기죠 그럼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 표시를 등기하는 걸 표제부 등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표제부 등기냐 대상에 따라서 갑구, 을구 등기냐 이렇게 이제 구분 작업해 놓은 겁니다 그건 뭐 시험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시험에서 출제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의 등기 기록에는 반드시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 표시를 등기하는 표제부와 그 소유권자가 누구이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누구이냐 권리의 주체를 등기하는 갑구, 을구 등기가 항상 같이 등기 기록에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1등기 기록에는 권리의 객체를 표시하는 표제부와 권리의 주체를 표시하는 갑구, 을구가 같이 항상 함께 세팅되도록 돼 있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 내용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와 있죠 내용에 따른 분류 중에서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변경 등기 옆에 여백이 있죠 그럼 변경 등기 옆에 여백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강론에서 이제 다시 다룰 거고 여기서는 용어만 정리해 보십시오 변경 등기 옆에는 자 땡땡 해놓고 일부 이렇게 메모하시고 후발 이렇게 메모하시면 돼요 일부 후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정 등기라는 용어가 나와 있죠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 경정이라는 용어에는 일부 땡땡 원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말소 등기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데는 말소 등기라는 용어 옆에는 전부 이렇게 단어 쓰시고 원시 또는 후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말소 회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소 회복 말소 회복 옆에는 전부 또는 일부 전부 또는 일부 부적법 이렇게 쓰시면 돼요 부적법 그 다음에 멸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멸실 등기 옆에 여백에는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부동산 전부 이렇게 이제 용어 메모해 놓으시면 돼요 자 요거를 이제 꼭 메모해 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이해 들어갈게요 변경 등기 일부 후발이라는 용어는 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자 이렇게 전세권 설정 등기가 전세권 등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전세권 설정 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설정 계약 그 다음에 계약연월일 자 그 다음에 전세금 1억 그 다음에 전세기간 전세범위 전세권자 A 이렇게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갈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등기 기록이고 만약에 이 소유자가 갑인데 갑과 전세권자 A가 전세금 1억으로 계약서를 써갖고 전세등기 세입자 A 앞으로 등기해 주었잖아 하고 나서 이 전세권 등기 안에 기간을 갖다가 기간이나 전세 금액이 있으면 기간이나 전세금액을 전세권자와 소유자가 이걸 갖다가 합의해 갖고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거나 전세금액을 업 증액하거나 전세금액을 감액하는 걸 합의를 전세권자와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고치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법률용으로 무슨 등기라고 하면 변경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전세권 등기 안에 기간이나 전세금액만 고치는 걸 일부 이렇게 용어 사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세 기간이나 전세금액을 전세등기 할 때부터 고치는 겁니까 전세등기 하고 나서 합의하에 고치는 겁니까 전세등기 하고 나서 합의하에 고치는 거죠 그걸 법률용으로 후발 이렇게 용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경정 등기는 일부 똑같네 변경 등기와 볼게요 기간이나 금액을 고치는 건데 경정이라는 용어가 나와있다는 건 변경 등기가 차이점인 원시라는 용어가 뭐냐 하면 갑과 을이 전세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전세등기를 했었죠 계약 체결해갖고 전세등기에서 등기부에 써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서에는 애당초 전세기간이 계약서에는 3년인데 2년으로 등기부에 기간이 표시된 겁니다 그러면 자 일부죠 기간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세 원래 계약기간은 3년으로 2년을 고쳐야 되니까 기간건리는 거니까 일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서의 전세기간을 아예 등기할 때부터 잘못 등기한 걸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걸 원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경정등기와 변경등기의 차이점은 공통점은 일부라는 게 공통점 차이점은 뒤에 후발이면 변경 원시면 경정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말소등기는 등기에 전부가 부적법할 때 하는 게 말소등기라는 겁니다 뒤에 원시 후발 이건 따지지를 아니하고 그러면 전부라는 건 전세권 등기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죠 전세값과 A가 전세기약을 쓴 적도 없었다 그러면 금액기간만 잘못됐으면 전세등기 자체가 잘못 등기라는 거임 전세등기 자체가 잘못 등기라는 걸 원시적 전부부적법하면 무슨 등기대상 말소 자 두 번째 전세기약 체결했고 A앞으로 전세등기 해줬는데 전세는 이 전세기간이 2년이 끝나면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습니까 그걸 후발적 전부부적 그러면 전세기간이 만료하면 말소등기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계약서 쓴 적도 없었는데 전세등기에도 말소등기 대상 계약서 쓰고 전세기간이 끝나고 나면 전부 소멸하니까 말소등기의 대상 그러면 변경경정등기는 일부가 대상이 되지만 말소등기는 전부가 소멸시킬 목적으로 할 때 말소등기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말소등기 갈게요 말소등기는 등기의 전부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등기의 전부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 자 이제 두 가지 가볼게요 자 값소유자 값소유자라고 가정하고 전세등기 자 이제 전세권 등기 설정등기 이렇게 이제 등기되어 있고 전세금액이 1억으로 전세등기가 이제 돼 있는데 자 전세권자 A 똑같다고 가정하고 자 전세권 등기가 되어있는데 전세기간이 만료하면 2번 해놓고 전부 부적법하니까 1번 전세권을 소멸시키는 등기를 1번 전세권 소멸시키는 등기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를 말소등기 지금 이렇게 용어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 말소등기하고 자 접수번호 등기 원인 이제 이렇게 기록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세권 말소등기 하면 종전의 전세등기를 이렇게 말소하는 표시를 이렇게 긋습니다 그러면 전세등기를 가로선으로 이렇게 이제 금을 그어놓는 행위를 처리하는데 이걸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전세권 말소등기가 전부 부적법하게 된 겁니다 그럼 전세권이 소멸하지도 않았는데 전세권 등기를 말소해서 1번 전세등기가 지금 지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것을 갖다가 다시 살리는 등기를 걸어서 무슨 등기라고 하냐 회복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살리는 대상이 전세권 일부가 지워져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지워져 있죠 요걸 살리니까 앞에 전부말소회복 전부말소회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 만약에 1번 전세권 설정 이렇게 해놓고 전세금 1억인데 전세권자 A라면 전세금액을 갖다가 증액 합의를 하면 1억 3천으로 이미트했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 고치는 거니까 이번에는 1번 전세권 일부를 고쳤으니까 변경이라는 용어 사용해야 되네 접수현월일 접수번호 등기원인 변경계약 이렇게 해놓고 변경 등기하게 되면은 자 여기 했다가 1번 전세금 변경한 거니까 나중에 1억 3천을 갖다가 1순위로 받아야 되니까 2번을 표시해서는 안되고 1-1 이렇게 표기하겠죠 이걸 부기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 놓고 나서 종전에 이제 전세권 변경 받으면은 전세권자 A가 나중에 받아야 될 전세금액은 1억 3천이니까 1번 전세 등기 안에 전세금 1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지워놓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전세권 변경 금액을 1억 3천으로 변경한 게 이게 부족법한 겁니다 부족법하면은 이 변경된 1억 3천이 부족법하면은 변경 전에 1억은 지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다시 살리는 회복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지워져 있는 걸 살리니까 회복 등기라는 용어 쓰면 되는데 그럼 이 앞에 무엇을 써야 되느냐가 시험 문제겠죠 이 앞에 쓸 때는 일부라는 용어를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말수회복 등기는 자 이게 시험 문제라는 거죠 전부 부족법한 것도 말수회복할 수가 있고 일부 부족법한 것도 말수회복할 수가 있고 두 가지를 다 들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바로 이어서 별 주제지만 일부 말수회복 등기는 뭐로 등기를 실행하냐 1-1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당연히 자 1억을 갖다 살리려면 1순위로 회복하려면 2번을 줘서는 안 되겠죠 몇 번을 회복한다? 1번의 순위번호를 회복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거예요 일부 말수회복 등기는 당연히 1억 지워져 있는 요 금액을 갖다 살리는 거니까 1번의 순위를 보전시켜서 살리려면 부기등기로 1-1-2번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말수회복 등기는 1-2번으로 1억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요걸 법률용으로 부기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일부 말수회복 등기는 뭐로 회복한다? 부기등기로 요거까지 지금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말수회복 등기까지 받고 그 다음에 멸실등기는 자 이제 보시면 부동산 전부가 멸실되었을 때 하는 거 아 이건 뭐냐면은 건축물이 있다면은 이 건축물을 갖다가 등기세 등기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물이 화재로 이게 전소가 되어버리면은 등기세 건물 등기기록이 표제부 값고을구가 있죠 이걸 갖다가 없애는 등기를 갖다 일컬어서 멸실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요기에 이제 주의하실 것이죠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되었을 때만 멸실등기 대상이지 전부가 아닌 일부가 멸실되었을 때는 멸실등기 대상이 아니고 일부로 가버리면은 건물 일부가 무너졌으면 일부 후발이 되어버리니까 변경 등기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반드시 멸실등기는 부동산의 전부가 멸실되었을 때만 대상이지 일부는 멸실등기 대상이 아니다 요까지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됐고요 자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제 등기 종료 중에서 마무리 정리하셔야 될 게 그 방법 형식 시험에서는 그걸 별표 3개 쳤죠 주등기 부기등기인데 자 이제 그거를 정리해 볼게요 자 주등기 옆에다가 원칙 쓰시고 빈칸에다가 부기등기는 예외 이렇게 쓰시고 쓰시고 나서 이제 교재 174페이지를 가보시면 하단에 3 등기 형식에 따른 종류 해놓고 자 의의 볼게요 등기는 형식에 따라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구분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등기 종류에서는 반드시 잡으셔야 될 시험 주제인데 자 이제 갈게요 자 이제 등기를 할 때 등기 형식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자 어떻게 구분하냐 주등기 이렇게도 구분하고 주등기와 부기등기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데 자 주 음은 주자인데 이게 한자로 하면 뜻을 풀이하면 독립주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뜻으로 하면 독립등기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용어를 이제 다 읽어주시면 되죠 음으로 하면 주등기 뜻을 하면 독립등기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더할 부자니까 부기등기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주등기가 뭐야 부기등기가 뭐야 자 이거부터 이해해 자 이제 갈게요 주등기는 자 이제 만약에 갚구라는 데에다가 등기를 하면 자 소유권을 갖다가 이제 등기하는데 갚구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초 소유권 등기하는 데가 최초 소유권을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 보존등기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옆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번째로 소유권 보존등기 서류 갖고 와서 접수연을 접수번호 기록하고 등기 원인은 없고 최초 소유자 갚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요거 이제 생략하게 이렇게 등기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등기가 끝마쳐졌으면 등기한 순서를 갖다가 등기 전산 기록한 좌측에 여기 있다 등기한 순서를 기록하는 데 순위번호라고 하고 등기를 갚구에 처음 올린 거니까 등기한 순서를 1번 이렇게 이제 매겨 나갑니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등기는 등기한 순서가 독립주자 독립된 번호 1번으로 부여가 돼 있죠 요걸 이제 법률용으로 주등기다 독립등기다 이렇게 불러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 소유권자 갚이라는 사람이 땅을 매매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소유권하고 이전 해놓고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원인 매매 계약연월일 해놓고 이전받은 소유자를 이렇게 적어주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적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등기가 하나 끝마쳐졌다는 겁니다 그럼 등기한 순서를 갖다가 자 1번 다음에 독립된 순서를 하면 1번 다음에 등기한 독립주자 쓰면 2번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등기한 순서가 1번 2번 이런 식으로 폐계되어 있는 등기를 갖다가 주등기 독립등기 이렇게 불러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기등기는 언제 허용하느냐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이제 허용하는데 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맞춰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가볼게요 자 이제 뭐를 부기등기로 하느냐 하면 법에서 175페이지 보시면은 175페이지에 하단에 그 도표박스 위에 디귿번, 니음번에서 니음번 봐주십시오 변경경정등기, 일부말수된 권리회복등기, 환매등기 나와있죠 거기서 환매특약등기 먼저 형광편 쳐보시고 이제 들어가볼게요 환매특약등기는 갑이 을에게 땅을 갖다가 매매했다는 거 팔아먹었네 그럼 대금 받고 을에게 땅을 팔아먹었는데 매두인 팔아먹은 갑이 대금이 마련되면 을로부터 땅을 도로찾기로 매매계약할 때 채권특약을 했으면 그 채권특약을 환매특약이라고 하고 환매특약은 이 소유권 이전등기 매수인 을 앞으로 등기할 때 같이 등기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환매특약 이렇게 등기되면 접수연을 접수번호가 요거랑 같을 거 아닙니까 그럼 등기원인 환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환매권자 갑 이렇게 등기하는 게 환매특약입니다 그럼 환매특약을 이제 등기했으면 이 소유권 이전등기와 접수연을 접수번호가 같기 때문에 다음 순서 소유권 이전등기 다음 순서로 하지 말고 이 소유권 이전등기 주등기 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표시하려면 당연히 이번에 덧붙여서 이렇게 등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걸 이끌어서 부기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첫번째 부기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실 거 무슨 등기 부기등기 환매특약등기 꼭 기억해 두시고 두번째 기억해 두실 게 그 앞에 환매특약등기 인쪽 옆에 그거 이제 정리했었죠 자 말수회복등기에서 부적법하게 말수된 사항을 회복하는 걸 말수회복등기라고 하는데 전세권 말수회복등기를 늘어드렸습니다 전세권 불법으로 말수된 걸 전부 회복할 때는 주등기로 하는데 전세금액 1억인데 1억 3천으로 증액을 했는데 증액된 사실이 없을 때 불법 말수되기 전 전세금을 회복하는 걸 일부 말수회복등기라고 하죠 그건 반드시 부기등기로 합니다 그러면 회복등기에서 뭐를 할 때는 부기등기에 의한다 일부 말수 회복할 때 자 일부란 단어가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 법에서 부기등기 하러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 일부가 안 들어가면 전부 말수회복등기 하면은 땡 여기로 간다는 거죠 주등기로 자 그 다음에 두 개 익히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익혀야 될 거 자 일부 말수회복등기 왼쪽 옆에 변경경정등기 이렇게 나오죠 자 변경경정등기 요것도 설명한 거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을구에 자 이제 이번엔 을구에 전세권 자 다시 한번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 전세권 설정등기 접수연을 접수번호 등기원인 설정 계약 그 다음에 계약에 따른 전세금 1억 그 다음에 전세기간 전세권자 A 이렇게 이제 표시됐다는 겁니다 그럼 변경경정등기란 이 1억 전세등기 안에 있는 1억 전세금액을 갖다 1억 3천으로 이렇게 증액하는 걸 변경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변경등기는 여기에다가 전세권 변경등기하면 나중에 전세권자가 A가 전세금액을 변경 전 1억을 받아야겠습니까 1억 3천을 받아야겠습니까 1억 3천을 받게 된다면은 자 요거를 2번으로 받아서는 안되고 1순위로 1억 3천을 받아야 된다면 여기에다가 당연히 1번에 덧붙여서 이렇게 이제 부기를 해줘야 1억 3천 변경된 금액을 1순위로 받잖아요 그리고 종전의 전세금액은 이렇게 이제 말소하는 표시를 해야죠 자 다시 한번 변경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는 부기등기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가 만약에 이것도 잘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렇게 돼 있고 접수는 접수번호가 있고 등기원인 계약 이렇게 돼 있으면 전세금액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전세권자 A가 있는데 이 지금 토지에 저당권 설정이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저당 채권액은 이번에는 5천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자 지금 B가 있으면 토지소유자 갑의 토지의 정리 을구에 전세권자도 있고 소유자 갑이 B에게 5천만원을 빌려서 저당도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 전세금액을 1억 3천으로 증액을 하게 된다면 자 이제 똑같이 전세권 변경등기인데 그러면 지금 이쪽에 전세권 변경등기는 부기등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전세권 변경등기는 2순위 저당권자 B가 있는 상태에서 변경하는 때는 자 2순위 저당권자 B를 이해관계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 이해관계인에 인이 1억 전세금 1순위 전세금액을 1억 3천으로 증액하는 것을 갖다가 승낙을 갖다가 해주는 경우는 자 3천만원으로 1억 3천원으로 증액되는 걸 2순위 저당권자 2번 저당권자가 승낙해 준다는 건 1억 3천원을 1순위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승낙을 안 해주는 때는 3번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시험에서 가장 지금까지 많이 물었습니다 권리변경등기는 권리변경등기는 이 자리에 번호가 3번이 쓰일 수 있고 1-1번이 쓰일 수 있는데 3번이 쓰이는 것을 주등기 1-1로 쓰이는 것을 부기등기라고 하는데 이해관계인이 승낙을 해주는 때는 부기등기로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 증액할 때 애당초 2순위 저당권자가 없을 때는 무조건 부기등기로 증액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익히셔야 돼요 여기까지 익히셨으면 자 이제 3가지 부기등기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 변경등기 요거까지 익혔습니다 권리변경 권리변경등기는 자 첫 번째 부기등기에 의해서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1억 3천원을 변경하는 거 그런데 자 1억 전세금액을 갖다가 1억 3천원을 변경하는데 2순위 저당권자가 있을 때는 그 상황을 법치문에서는 법률용어를 이해관계인 2년 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때는 이해관계인이 승낙해주는 때만 부기로 승낙해주지 아니한 때는 주등기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걸 지금 꼭 익혀주시기 바라고 제일 많이 출제됐던 개별 주제입니다 이거 한배특약 일부말세회복 권리변경 요까지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가보자